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8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강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산업이 1.31%, 나스닥종합 0.85%, S&P500이 0.96%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먼저 중간선거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상승 마감하였다는 점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내용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해석되며 이는 달러와의 약세 기조를 보였다라고 풀이됩니다. 상무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이 48석, 민주당이 44석을 차지할 확률이 유력한 가운데 하원은 이미 과반수를 넘어선 227석을 공화당이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달러와의 약세 기조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1992년 이후 S&P500은 중간선거가 있던 5월부터 10월까지 평균 3.4% 하락했으나 이후 11월에서 다음에 4월까지는 평균적으로 15.2% 상승했다는 내용 또한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흥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프록시데이터를 사용한 보고서로서 현재 금리가 연준의 금리를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긴축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보면 연준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긴축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지만 이는 지역 연흥의 연구 보고서일 뿐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겠습니다. 다만 달러화의 경우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약세 폭이 확대되며 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가가 200달러를 붕괴하고 있는데요. 트위터 상장 폐지를 위한 주식 공개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 등 트위터 리스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대비 10월에 차량 출하량이 감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내용도 우려감을 확산시키는 이슈로 작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중간선거 리스크가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소식은 각종 보조급 지급 등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지난 8월 통과된 IRA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따져볼 수 있겠는데요. 공화당이 적극적인 지출 축소 정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법안에 대한 노이즈가 확대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애플이 중국 공장의 코로나 규제로 4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감소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주로는 애플, 아이폰 관련주 등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코로나에 대한 겨울철 유행 전망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바이오, 진단키트 등 관련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